1. 3. 3. 4. 4. 5. 네, 빡으로 갑니다. 아니죠? 좋아. 네, 빡입니다. 딱 찍은 거 보면 알죠? 공이 더러웠네요. 아, 나 60개 남았네. 역제대기는 보일 되겠습니다. 아, 이거요? 빡이다, 빡이다, 빡이다. F**k you 아니네 아 진짜 빨리 가 어떡해 와.. 이건 뭔가요? 꼭 한 개에서 꾹 늘어놓는다니까? 이건 뭐죠? 보아씨? 이건 단구공이요 아니요 아니요 바로요 제가 이렇게 줄라 해도 좀 어려운 공인데 이거 쉽잖아요 이거 이거 집에 오세요 아니 공이 너무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공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기 때문에 굵기를 또 신중함을 요하는 야 없죠 왜 이렇게 낸다니까 그거 어렵지 똥창이라서 맞죠? 야 공이 또 왔죠 공을 또 줬네요 이거 에이 이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렇게 해주실래요? 알겠습니다 네 각도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아 이거 맞네요 맞네요 그냥 옹이 막을 확률도 있는데 야 이거 힘들어요 이게 바로 디펜스죠 공갱색이라고 하죠? 공갱색 쩔었죠? 자 이거는 이 옹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락으로 절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돈을 안 받고 좋습니다 가락은 예술국을 들고 있습니다 예술국 우와 잘했다 나미를 진짜 세상 나미였다 세상에서 제일 가온 나미였어요 진짜로 이거 먹어줘야지 상남자죠 여러분들 하나 되게 오래친 거 같은데 몇 개 친 거 같은데 하나 쳤어요? 둘 둘 어 정중당당 아니 아니 팽팽합니다 지금 네 개 남으셨고 전 두 개 남았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주차게 칠거라 여자도 그리 잘 벗겨놓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주실래요?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손이 안 흔던데 아니 이게 각도 안 나오면 들어 일하고 싶은데 아 각도 안 도돌입니다 아 또 세 개로 늘어났네요 제가 모여라 꿈뽕 3 기운이 4 저 3입니다 하나 동중입니다 동타 3대 3 아 미안하다 아 준호야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너 깜짝아 내려타 볼게 자 흥미신진하네요 여러분들 자 흥미신진하네요 여러분들 자 흥미신진하네요 여러분들 갑니다 이이이이 안간다 아깝네요 아깝네요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아깝네요 아깝네요 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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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요 아 아 쉽진 않죠 아 쉽지 않죠 이럴 때가 잘 느끼는 걸 요구하죠 여러분 정미라 또 나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아 나미가 힘들죠 이거 진짜 힘들죠 굵었네 네 속알이 굵어가지고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공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도 나미로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빵입니다 야 이게 뭔가요 아 아 한 개는 안 왔었는데 지금 또 네 개가 됐어요 네 개가 아 이거는 사실 피기가 어렵지만 원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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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큐가 아니고 투큐인데요 아 투큐 네 투큐 원큐 원큐 원큐님은 BJ죠 네 원큐는 BJ시죠 원큐는 BJ시죠 오케이 오케이 두 개 한 개 남았나요 한 개 남았습니다 확인요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남았습니다 원래 한 개 힘들죠 아 이제 점점 늘어날겁니다 너무 얇게 줬다 사람 작거든요 흰색 공을 신경쓴다고 좀 못했어요 여러분 와 진짜 어렵다 그냥 쉽죠 쉽죠? 돌려치시면 되죠 오라맛이요 오라맛이요? 네 이 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치겠죠 아시겠어요? 안 맞네요 아 근데 노랑공 때문에 애매한데요? 아니요 잘 조절해야지 좀 짧게 짧게 들어주세요 야 이거 아 아 안 좋습니다 예스 어 뭐야 키스 놈이 키스 키스한 동라이 아시죠? 아 빠지니까? 아니요 아 제발 오케이 네 아니 너무 자세 안좋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 빡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이 없네 아 아니다 아 있다 아깝네 와 지금 김환자입니다 아니요 열정입니다 아 열정이네요 열정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거짓말했습니다 정말 스페이스 잘한다 하지만 이런거 먹어야 부러워죠 저 이거 진짜 정확하게 먹었네요 감이 좋아요 야생이나 뭐야 없죠? 뭐야 이거 장난친거야? 어허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 프로사수들도 어렵지 않나 이거는 대신기하게 오른쪽을 죽으십니다 오호 왜 오른쪽을 죽으시죠? 이렇게 오 좀 근본 없는 의자 예 아 죄송합니다 제게 상상하는 걸로 안됐네요 제가 상상하는 샷이 안나왔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CJ님 죄송합니다 히끼를 가야겠네요 히끼요? 히끼요? 아 진짜 히끼하면 너무 멀었죠 저 돈을 끌었네요 진짜 판단님 미스죠 아 고구마 간질 없네요 아 고구마 간질 없어요 네 네 정말 아깝다 갑니다 안 다져 아 끊어졌다 오늘 왜 난 갑자기 또 또 정신 상태 이상해졌다 또 또 끊어졌다 또 또 또 또 또 또 빡입니다 내가 말했죠? 점점 늘어난다니까요 공중되게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뭐야 이거 안 걸렸네요 여러분 아 아 미쳤다 아 잠깐만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냥 바로 저 공이 너무 유혹당했다 와 공이 너무 와 저 공이 유혹당했어요 제가 저 그 그 오랜만에 온 공이라서 와 이 공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로 잘 쳐야 됩니다 잘 쳐야 먹을 수 있어요 와 공이 너무 높는데 기둥이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오 오 근데 놓쳤다 우와 오 빡이다 아따 빡이다 뭘 싫어 나오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자 이거 어떻게 치고 이거는 이럴 때 이런 말 하죠 저거는 누구 푸라리고 이런 말 하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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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누구부라리고 오케이 이런 거 한 100개 먹어줘야 돼요 100개 아 아 아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동시에 박아서 동시에 박아서 2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먹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? 먹었다고? 아 아 아 흔들리는 게 아니고 좀 나다 먹었지 아니요 진짜 먹었어요 아 아 먹었다니깐요 아니 카메라를 들고 오세요 아 이거 진짜 안 먹었죠 진짜 먹었다니깐요 먹었다고? 카메라를 들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들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니 정밀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쇠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정밀샷 가야돼요 아 정밀샷 아 이거 맞았어 오케이 아니 아까는 진짜 아 이게 정밀샷 갔어야 됐는데 아 아 쿠션입니다 잠깐만 치지마봐 다 꺼내도 되죠? 네? 아직 아직 꺼내도 됩니까? 네 오 오 오 오 오 큐 잠깐만 아 맞네 맞네 오 오 아 그러면 이제 단 반씩 합시다 빨리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뭡니까? 지금 80 예 80에 60인가요? 네 나는 50 50요? 네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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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노아씨가 공을 너무 좀.. 이런 거를 짧게 딱 쳐가지고 떨어지는 거에요 오오오 샷! 이렇게 한 번 사줘야 돼 이렇게 사장님들이 안 좋아하시지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정말 레전드 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명 따박샷 보세요 안 됐네요 저는 이제 좀.. 쓰레코만 전문가로 쳐가지고 사고를 맨날 좀 어색해하죠 진짜? 맨날 근데 올리는 게 비슷하니까 아 진짜 이거 까리라는게 말이 안된다 됩니다 아 되네요 아 이거 진짜 왜 아 정말 이게 뭐야 근데 이런것도 뭐 해주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압박이죠? 익히세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등 보이지 마세요 압박입니다 네 13000원 검토쥐입니다 오 쉽지 않아요 오케이 오 잘 썼다 어 좋네요 진짜 얘 꽤 잘 땄는데 맞죠 남이는 잘 했는데 뭐야 죄송한데 딱 했는데요 딱 했어? 거짓말 진짜요 진짜요? 이게 난 끝도 없어 그리고 니 내 엉덩이 찍었죠 아닙니다 근데 포화씨 정말 곡을 잘 주시네요 맞죠? 이게 바로 다 끝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툭박이요? 하하하하 오케이 이거 뒷박 없죠? 네 오케이 그럼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와 노래 좋네 와 노래 좋네 소원을 먹고 싶네요 와 이거 멋있어 멋있죠?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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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죠? 오 샷 오 샷 아 싫었다 오 샷 오 샷 알겟 똑같은 건 두 번 해서 먹었네 하나 하나입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이제 또 쫄깃한 손들을 위해서 다음판 한 톤 만에 다 따라 찍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다시 자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 하나 남았습니다 아! 아 머리 안 열렬어 아 잠깐 진짜 좋은 노래 틀어주니까 하고 난리갔죠 시마루 어서 왔습니다 시마루 어서 이러면 시점 빨리 싸고 올게요 아아 아 진짜 오줌 사러 왔네 아니 근데 얼굴 뽀샤시 효과를 안줘서 너무 이거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 아이가 남자들은 약간 남자 BJ들은 뽀샤시 효과를 안 주나 보네 아 도화하게 고맙습니다 크리오스님 크리오스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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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줌포 터졌네 이제 아 임아 이거 제가 나중에 포커방송하는데 포커방송에서 컨셉이 인도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아 못춥쭈 아니 아직 안췄는데 멍텅이 바로 동그라마 포커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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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아 이거 어렵다 일단 안 나은 것 같은데 안 나겠나 아 까비다 난 나 응 아니 왜 이렇게 붙여줬네 갑자기 기립이 없네 기립이 없네 아까 고로기였네 난 좀 자 쿠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볼링보단 단고가 방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볼링보단 단고가 방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볼링보단 단고가 방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상가 리허설에서 좀 그래 상가 리허설에서 좀 그래 죄송합니다 아 공부왔대 아 공부왔대 오케이 다스 빠키기네요 아 아니다 맞죠? 쿠션은 아니다 쿠션은 취소죠? 알다마 다치고 나서는 없잖아요 좋은 defin idences 어떤 그니까 쿠션은 바가 없어 엄청이야 쿠션은 바가 없다 한개 오신 tenim ransfer 아이돌 책 옷을 위해서 아니 그거 알다마는 닫히면 빡 없는데 알다마는 닫히면 안 먹었네 여러분 네이버에 수사해보십시오 저희 동네는 원래 막 변했는데 또 파킹을 하면 있겠다고 하는데 통화시 룰러 가겠습니다 동네가 틀려요 여러분 아깝네 첫 박은 무조건 있다 하는데 첫 박은 무조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네마다 틀려요 사실 제가 쿠션을 제일 묻혀서 내가 빨리 타러 갈게요 여러분들 몇 개 무신가요 여러분들 100개 감성이 넘어갔습니다 끝났죠? 끝난 거 같은데 오케이 아깝네요 여러분들 아 시재인님 이겼습니다 아니 아니 아직 시재인님 찾고 계신가요? 아니 어딨어 뭐야 100개 누가 주셨는데 누가 주는지 모르겠어 무시를 하길래 아 도화기피님이 100개 도화기피님이 100개 도화기피님이 100개 도화기피님이 맞네요 도화기피님 고맙습니다 제가 또 당구비랑 제가 밥 사러 가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졌기 때문에 당구비랑 밥을 잘 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발로 맞아라 엉덩이 엉덩이 맞기였나요? 꿀밥 아니었나요? 꿀밥으로 왔다 아니 뭐 자신 있는 걸로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로 하는데 이걸로 할까요? 엉덩이 발로 차는 거 할까요? 주먹으로 라고 하는데? 너 사이코패스니? 오케이 발로 갑시다 그러면 엉덩이? 네 아니면 볼기차 뭐 손으로 해도 되고요 볼기차 찍는 거 여기 잡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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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개시 좀 앞으로 가 봐 말이 안 된다 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흘려줄게요 아 너무 힘적이 없다 안 된다 힘 풀어라 내 발 튕겨나간다 아프다 알겠습니다 내 발 아프다 아 너무 약하네 발이 아프다고 이거 세게 제가 또 엉덩이 힘주면 내 발이 아프다니까 돌 굶기거든요 하나는 아프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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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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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제 어 동국에서 쳤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졌는데 사실상 좀 져줬어요 네 진짜로 마지막에는 제가 또 못 쳤어요 도와나서 쳤고 어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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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사라고 하시는데 밥부터 먼저 먹고 선물 살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다 시반이니까 한 시간 만져도 남았네 두 시간 남았네요 두 시간 어 조준거 아니에요 진짜로 돈을 잘 쳤어요 어 저 핸디캡 있잖아요 핸디캡 내가 그 잘 못 쳤지 이번에 아 재훈아 네 이게 상대로라면 응 수월달에 당구장 연다 누군가가? 당구장 차릴거라고? 하지 마라 형마 왜 망하나 망하기 심상이다 초바를 죽여도 되겠지 아프리카 한도 제한 생기는거 알지 뭐 백만원? 아직 아니다 법으로 되는게 아니고 곤유한다 했다 아프리카한테 근데 운전님한테 물어봤다 그럼 뭐라는데 백만원인지는 확신치 않지만 백만원이 안으로서 생긴데 리어캠이 좀 힘들긴하지 아니 근데 나는 안 힘들다 뭐냐면은 나는 한 사람한테 만개 받고 안그런다 아 맞네 맞네 누가 갖고 한 천개씩 이래 봤대 어 천개씩 간다 다 솔직히 저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저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상관없어요 굶어 주진 않겠지 근데 한 사람한테 몇만개 받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나지 근데 맞지 진짜 밥 먹으러 가자 누나 나 한번 먹을래 니클로 켜자 이제 오케이 내려가서 아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난 춥다 밖에 어? 그러니까 여기서 끄고 내려가서 제클로 켤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 BJ도와 킹기용 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됐다 니 니클로 켜어 지금 안녕 안녕 내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내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내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아 진짜? 하하하하하하 야 니 상관치면 유튜브로 올라가면 좋다니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이거 끊고 밑에 내려가서 켤게요 여러분들 안녕 아니 나 지금 켜라 누나 차 두고 왔제? 밑에 내려가서 키면 되지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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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야 야 야 야 차는 멀리 돼 놨다 여기서 먹고 안녕 벌 붙여서 먹자 어